롯게뛰스 에이! 에이! 에쁨! 아 이거 하세요! 에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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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지? 라고 했죠. 정했어요. 이름 정했어요. 알제이. 지금 약간 반응이 굉장히 생각났네요. 알파카와 진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그 알파카가 R로 샀어요? 한글로 R이잖아요. R. 알파카. 진짜 이름 멋지었다. 영어로 알제이.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는 거야? 야! 이름은 이상해야 이쁜거야. 일단 확실한 건 우리 중에 이름은 제일 글로벌해. 그래. 맞아. 글로벌해. 이름은 제일 글로벌해. 그래. 이 이름은 특별해야 딱 돋보이는거야. 저희가 공개한다고 했던 스티커. 우와! 와! 완전 귀여워. 대박이다. 진짜 귀엽다. 와! 대박 귀엽다. 와! 저 왼쪽꺼 진짜 진영같아요. 죄송한데. 완전 진영인데 저건? 어렵다. 오른쪽꺼도 진영같아요. 두번쪽꺼도 진영같아요. 지금 먹는게 진영이래. 진영 진짜 저렇게 먹어요. 너들만 난. 너들만 난. 나를. 너들만. 너들만 나. 너너들. 너들. 오늘 아침 일어나. 눈을 떠보니. 야오. 오이형이 나를 부르는 네? 남준아 어? 들어갑니다 앉히면 앉히면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거지 타워 점심 아 이거 좋은 기다 아 이거 영어 감소만 하겠다 곰 사는 데몰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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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